대각드롭, 스매싱, 드라이브 대각드롭하고 다시다시 대각드롭하고 다시 더 길게 밀어줘 위에서 길게 밀어주고 스매싱 발 차고 그렇지 항상 라켓 먼저 자세 잡고 때리면서 튕겨 그렇지 항상 발 따라가고 하나 드롭하고 지금 가운데 들어오는 게 느려요 대각드롭했으면 가운데 빨리 들어와야 돼 그렇지 둘 빨리 들어와야 돼 그렇지 항상 반대 준비 항상 내가 친 곳 빨리 준비해 자 준비 서 있으면 안 돼 여기도 치고 나서 서 있으면 안 돼 그렇지 항상 내가 친 곳을 따라가야 돼요 둘, 셋 셋, 넷 항상 코스 때리고 하나, 둘, 셋 준비 드롭 스매싱 사이드 스텝 오른발 신발 괜찮아요? 조심해요 준비 드롭 스매싱 발 더 가야 돼요 스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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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스매싱 다시 스매싱 스매싱 발 가야지 발 힘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가볍게 때려요 가볍게 바꿔주세요 반대 대각드롭 스매싱 드라이브 자 제가 스매싱 백으로 안뜨게만 걸어주면 돼요 하나 둘 안뜨게만 눌러줘 그렇지 뜨면 안 돼요 드라이브가 드롭 스매싱 안뜨게만 눌러줘 그렇지 드롭 스매싱 안뜨게 자 오른발 들리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아 맞죠 여기 대각드롭 스매싱 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이고 쏘리 드롭 스매싱 자세 낮추고 이게 계속 오른발이 들리면 안 돼 확실히 힘을 줘야지 허벅지 준비 하나 자 확실히 힘을 줘 그렇지 드롭 다시 기다렸다가 한순간에 둘 셋 넷 오케이 하나 둘 나이스 잘했지 한 번 더 드롭 빠르게 눌러 그리고 나서 낮게 그렇지 드롭 공격 공격 유지하려면 뛰어내안 안 돼 하나 둘 낮게 낮게 하나 둘 낮게 그렇지 하나 때려 잘했어요 바꿔주세요 자 방금 한 거 네 스윙 한 발 더 앞에 전이 전이 드라이브 걸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직선 드라이브 걸고 스윙 작게 해야 돼 스윙 작게 해야 돼 이거 발이 셔틀 쪽으로 가야지 항상 발은 셔틀 쪽으로 셋 준비 자세 잡고 하나 둘 셋 스텝 잔잔하게 가야돼요 잔잔하게 걷는다 생각하고 하나 둘 잠깐만 이렇게 너무 방방 날고 걷는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차야돼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렇다고 완전히 걸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때려 때려 잘했어 때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안녕 큰일 하." dú 가 시 다 하 Charl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